안녕하세요. 저는 전대현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이네요. 오늘도 표현을 한번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어제 배웠던 표현 간단히 두 가지를 복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배웠던 첫 번째 표현은 바로 이거였는데요. 뭐였냐면 나 완전 제정신이 아니야 정도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나 제정신이 아니라서 뭔가 좀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 혼란스럽다 정도의 뉘앙스가 함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m all discombobulated. I'm all discombobulated. 이 정도의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나는 완전 뭐뭐하다. 그 다음에 discombobulated. 혼란스러운 제정신이 아닌 정도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동의들 합치게 되면 I'm all discombobulated. I'm all discombobulated. I can't think straight.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난 정말 혼란스러워 정도의 첫 번째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밑에 대성사진으로 해서 대박이야 이것도 해놨었는데 그거 완전 대박 날 거야 정도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두 동의로 잘랐을 때 뭐뭐일거다 해서 그거는 뭐뭐일거다 해서 it'll be 첫 번째 더월를 뱉으셨고 두 번째 대박이다. 대박인 정도의 표현은 huge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huge인데 huge가 완전 크다는 거대한 뜻도 있지만 이제 구어체나 이런 거에서 뭔가 대박인, 대박 이런 거 정도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동의로 합치셨을 때 it'll be huge, wow, man, it'll be huge 하면 그거 완전 대박 날 거야, 대박일 거야 정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표현 간단히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오늘 표현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이걸 준비해봤어요. 뭘 준비했냐면은 개 길치야. 이 표현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개 길치야 정도의 표현을 근데 되게 간단한데 영어로 어떻게 할지 이제 연습이 안되면 되게 못할 것 같아서 이 표현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영어로 완벽한 문장을 뱉게 되면요. 그러니까 개론, 그 남자로 해볼게요. 그래서 he has no sense of direction.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가지고 있다. no sense, 어떤 감각, 아무런 감각이 없는 of, 뭐뭐의 direction. 방향의 감각이 없다. 방향의 감각이 없음을 가지고 있다. 기억하면 이 정도인데 쉽게 말해서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다는 뜻은 그렇죠. 길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he has no sense of direction이라고 했을 때 개 길치야 정도의 의미가 된다는 거. 이 정도로 알아가시고 이제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덩어리로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를 그는 가지고 있다 정도로 해서 첫 번째 덩어리는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정도로 자르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방향 감각이 없는, 방향 감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는 정도는 no sense of direction, no sense of direction, direction, 방향. no sense of direction, 방향 감각이 없는 것을 he has, 가지고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방향 감각이 없음을 no sense of direction, 방향 감각이 없음을 no sense of direction,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방향 감각이 없음을 no sense of direction, 두 개를 합치시게 되면요. he has no sense of direction, he has no sense of direction, 자,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턴입니다. 이번에 제가 덩어리를 던져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직접 입으로 뱉어보시면서 꼭 따라하셔야 여러분의 표현이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한번 더.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방향 감각이 없음을 no sense of direction, 다시 한번. 방향 감각이 없음을 no sense of direction, 자, 이번에는 진짜 말 안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갑니다. 그는 가지고 있다. 그는 가지고 있다. 방향 감각이 없음을 방향 감각이 없음을 자, 합쳐보세요. 그는 가지고 있다. 방향 감각이 없음을 자,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잘하셨어요? 정리를 하게 되면요.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방향 감각이 없음을 no sense of direction, 그래서 he has no sense of direction, he has no sense of direction, 즉, he's always been lost, he's always been lost, because he has no sense of direction, 걔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길을 잃어. 첫 번째 표현은 그거였고요.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은 아, 왜 이제 친구들이나 특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어렸을 때 어린 애들 보면은 왜 끼리끼리 논다고 하죠? 되게 완전 그 완전 진짜 막 자석처럼 이렇게 막 맨날 이렇게 붙어서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걔들 항상 항상 자석처럼 붙어 다녀 정도의 표현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영어로 이제 정의가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to stay very close to someone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정말 가까이 머무르는 것 정도로 제가 한번 지경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표현을 일단 뵙게 되면요. 걔네 항상 자석처럼 붙어 다녀. 영어로는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they stick together like glue they stick together like glue glue가 이제 그거잖아요. 풀 풀 풀 풀 풀은 이제 glue 이렇게 쓰거든요. g-l-u-e 그래서 they stick together 여러분 왜 스티커라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스티커가 있잖아요. 스티커가 끈적끈적한 뭔가 붙이는 거니까 그게 스티커잖아요. 그래서 스티커가 동사로 쓰게 되면은 어디에 붙다 정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stick together 서로 붙다 like glue 풀처럼 다시 말해서 항상 자석처럼 붙어 다닌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덩어리 잘라서 간단히 해보고 여러분 턴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문장은 이거예요. they stick together like glue 이거고요. 제가 한번 짜다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짜다 봤어요. 그들은 함께 붙어 다닌다. 그들은 함께 붙어 다닌다. they stick together 그들은 함께 붙어 있다. they stick together 함께 붙어 다닌다도 되겠죠. 그 다음에 풀처럼 여기서 자석처럼으로 할게요. like glue like glue 다시 한번 해보면요. 그들은 항상 붙어 다닌다. they always stick together 이번에 always를 넣어봤어요. always를 넣어서 해볼게요. 그들은 항상 붙어 다닌다. they always stick together 자석처럼 like glue 그들은 항상 붙어 다닌다. they always stick together 풀처럼 자석처럼 like glue 합치게 되면 they always stick together like glue they always stick together like glue I think they are very close because they always stick together like glue 내 생각에 걔네는 정말 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걔네는 항상 붙어 다니거든. 정도로 제가 문장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턴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제가 덩어리를 던져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입으로 뱉으시면서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게요.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덩어리 그들은 항상 붙어 다닌다. 그들은 항상 붙어 다닌다. they always stick together 마지막에 한 번만 더요. 그들은 항상 붙어 다닌다. they always stick together 풀처럼 자석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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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glue 합치시게 되면요. 합쳐서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들은 항상 붙어 다닌다. they always stick together 자석처럼 like glue they always stick together they always stick together like glue 자, 정리해보면요. 그들은 항상 자석처럼 붙어 다녀요. 영어로 they always stick together like glue they always stick together like glue 자, 이 정도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배운 네, 배운이래요. 배운 표현 두 가지 짧게 한번 복습해보니 오늘 이걸로 배웠었어요. 첫 번째는 걔는 방향 감각이 없어 정도의 표현이었고 영어로는 he has no sense of direction he has no sense of direction 그는 가지고 있는데 방향 감각이 전혀 없음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직역을 했었죠. 다시 말해서 방향 감각이 없다 길치이다 정도의 표현이 있었고 두 번째 표현은 개들은 항상 붙어 다닌다 정도의 표현 되게 친한가 봐 항상 붙어 다녀 정도의 표현일 때 they always stick together like glue they always stick together like glue 정도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더 많이 여러분들이 연습하실수록 더 많이 여러분들이 얘기하실수록 더 좋을 거라 생각해요. the more you guys speak with what we learned today the better and the more you practice the better 항상 그러니까 연습만이 practice make perfect 라고 하죠. 항상 연습만이 완벽하게 만들어주니까 항상 열심히 같이 연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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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더 좋은 표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대건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